커피 커피, 아이스커피 먹고 싶어.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위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좋아요. 아, 아이스크림 좋아요. 커피 마시려면 여기서 시켜야 되고, 아이스크림 밑에 시켜야 되는데. 커피 마셔야 돼, 나는. 형 커피. 힘드니까, 그래.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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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은 좋잖아. 그럼 하니야, 너가 여기서 형들 거 좀 시켜줘. 알았어, 내가 위에 거를 계산할게. 내가 그럼 아이스크림 4개 사올게, 회원님. 아이스크림 4개, 4개. 자, 촬영 잠깐 쉴 테니까 각자 하나 더 쉬세요. 아, 와이파이는 뭐. 예, 디저트 먹으러 왔습니다, 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허경환의, 강준형의. 은경실. 네. 네, 지금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맥도날드라는 곳인데요. 맥도날드요?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맥아은데요. 지금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지금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맥도날드인데요. 맥아은데요. 지금 뭐. 지금 뭐. 옆에서도 지금 어떤. 옆에서도 뭐. 또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을 또 들고 하고 있지만. 네, 아주 뭐. 개인 방송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뛰어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 시끄러워. 이 씨. 아, 시끄러워. 아, 지금 같이 좀. 동갑자 점심 가십시다. 아니, 지금 그렇게도 물리잖아요. 같이 같이 좀 물리잖아요. 왜 이렇게 뼈 들어요. 네. 호경환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타와 함께라는 신규 프로그램이고요. 네. 프로그램이고요. 네. 아, 지금 시보가 다시 할게요. 네. 네, 호경환 씨 만나보겠습니다. 스타와 함께라는 신구. 아, 신구. 아, 신구. 아, 신구. 죄송합니다. 자,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저는 한이 찬스를 쓰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투 아이스 아메리카노, please.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콜라메리카노? 아, 콜라메리카노. 아, 콜라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메뉴가 없는 곳들은. 아이스를 추가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앤 아이스. 아, 아이스를 추가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집니다. 어, 어이고. 수고하셨어요. 넣어서 드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고, 그러면 아이스컵 하나만 더 달라고 해야겠다. 둘만 커피고 우리는 다 아이스크림이었나? 아이스크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와본다의 MC 허경환입니다. 오늘 문세현 씨와 함께 가장 아름다웠다는 맥땅할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도심 속에 맹수, 맹수를 찾아라. 오늘 맹수는 박맹수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황,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입담이 없어가지고요. 스튜디오 보러 못하고 야외 전전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27년 됐는데도 아직 입담이 7년 전에 안 왔어요. 그래서 입담이 되게 형편없는 걸로 그래가지고. 오늘 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년 만에 입담이 없다는 걸 알아낸 우리 박명수 씨.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